모링가 밭에서 수확해온 모링가 잎을 가지에서 다 훑어내서 잎만 모았습니다. 잎을 훑어내면 모링가는 자기들끼리 있으면 열이 나기 때문에 금방 망가져요. 그래서 가지에서 분리한 잎과 가지와 분리가 된 모링가 잎을 깨끗이 세척을 해서 시들기 전에 바로 건조기로 들어가야 됩니다. 그래야만 싱싱한 모링가 잎으로 모링가 환하고 분말을 만들 수 있어요. 여러 번 세척해서 은홍약으로 재배한 모링가 잎이기 때문에 잔 벌레가 많아요. 여러 번 이렇게 세척을 해서 원프를 건져서 이렇게 체반에 올려줍니다. 체반에 올려주고 이거를 이제 바로 건조기로 들어가는 거죠. 그리고 하룻밤 말려주면 바삭바삭 분말하고 환을 만들 수 있는 건 모링가 잎이 되는 거죠. 모링가 잎을 세척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큰 것도 있네요. 와 여느 모링가 잎은 이렇게 작은데 이거는 완전 대왕 모링가 잎이네요. 초록색의 모링가 잎을 세척하고 있으면 눈이 밝아지는 느낌이 나요. 그리고 배가 빨리 고파지는 것 같아요. 얼른 세척해서 건조기에 넣고 저녁을 먹으러 가야겠습니다. 집에서는 우리 아버님이 저녁을 줄 때를 애타가 기다리고 계실 텐데 굳으러니 세척해서 건조기에 넣고 퇴근하도록 하겠습니다. 저녁들 맛있게 드세요. 이상 철원 신간의 여주농장 모링가 세척 중입니다. 안녕히 계세요.